가죽을 찾아야 하는데 오 잘한다 잘한다 여기 여기 이 새끼야 바다다 가죽 찾아야 하는데 어디있어? 왼쪽은 이쁘다 이쁘지? 바다좀 보세요 바다다 벨기에 바다 우리 가족은 여름이랑 이렇게 따뜻한 가을날에 여기 저녁에 바다가에 와서 피크닉하는거 진짜 자주 했어요 가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나 피크닉 처음 해봐 피크닉 처음이야? 응 진짜 피크닉은 안해봤어 소풍가서 김밥만 먹었지 이런거 안했어 근데 오늘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와 애기 들어왔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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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좀 보세요 헬게 바다에요 한국이랑 모래가 달라요 그런 갯벌 같은게 없어요 여기는 신기하죠?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헬기의 가족들이에요 지금부터 피크닉을 할거에요 저기 말좀보세요 말 바닷가에 말을 탈 수 있나봐요 엄청 신기하죠 말 말이 바닷가에서 저렇게 모래 먹었어 모래 먹었어 모래 먹었어 모래 먹었어? 모래 먹었어? 안 죽어 안 죽어 살라미 살라미? 자기는 살라미 좋아해? 맛있어 기분이 어때? 침대에 누운거 같아 진짜? 여보 우와 예쁘다 우와 갑시다 어우 근데 지금 햇빛이 없어졌으니까 모래가 바로바로 차가워졌네 아까 모래가 따뜻했어 기분이 조그마이 조그마이 우와 거기 거기 보여? 말들 보여? 말 봐봐 거기 말이 있어요 바닥에 사람들이 말 타고 있어요 바닥에 말 있는건 진짜 신기해 짜잔 애들이 이거 만들었어 캣슬 캣슬 물러? 응 여보 여보 우리 여기 넘어가야 돼 이 물 자기 물에 못 들어가겠는데 나 절대 물에 못 들어가 이거 너무 차가워 날씨가 추워졌네 흠 흠 흠 흠 흠 흠 잘 뭐 한번 해봐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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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거 보여? 이거 이거? 보여 이게? 여보? 이거 봐도 때문에 이렇게 된거야 모래가 이쁘지? 뭐지? 밀물이 같이 얘기하는거 뭐래? 밀물 땡불 밀물 땡불 땡불? 썰물 밀물설물 같이 얘기하는거 뭐야? 밀물설물 밀물설물 아니야? 밀물설물 밀물설물 그 차이가 되게 길어 모래가 저기부터 저기까지 가잖아 봐봐 그거 한 100미터 넘나? 200미터인가? 저기까지 설마 내가 여기도 들어와야 돼? 들어갈래? 들어갈거야? 나 몰라 엘리안 지금 걷고있어요 지금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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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엉덩이 찍지마 엉덩이 엘리안 좀 봐요 저기 엘리안 봐요 엘리안 엘리안 봐요 엘리안 유니스 봐봐 엘리안 엘리안 여긴 엘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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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리안 엘리안 안 춥나봐 엘리안 엘리안 이 엘리안 쟤는 어디까지 가지? 쟤네들 와우 엘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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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세해 요리 요리 새끼야 온다 온다 점프 추워? 추워 살 빼! 고! 소리가 너무 딱딱해 벨기에 왔으니까 어때? 너무 좋지 바다도 좋고 여기랑 모아서 좋고 벨기에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어때? 좋은데 벨기에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은게 아니라 여기랑 결혼했으면 좋지 그래? 사이같은 사람이 어디있어? 여기 여기밖에 없어요 나랑 결혼한거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가끔씩 힘들지 힘든 날도 있고 뭐 피곤한 날도 있고 싸운 날도 있고 한국에서도 가끔 가족 보고싶고 후회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물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둘 다 문제가 있지만 같이 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 응 나도 사랑해 바다가 이쁘다 저거 봐봐 색깔 봐봐 색깔 봐봐 아 진짜 이쁘다 우리 이쁜 마누라 고양이 왔으니까 또 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바다가에 왔는데 너무 이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와 함께 이쁜 벨기에 바다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Bye